안녕하십니까 초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주제는 다 세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겁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깊게 파는 것보다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세금의 이슈가 이게 사회행위 체납 처분 멘탈 그러니까 이 징수 처분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체납 처분 멘탈이라는 것은 진짜 예전에는 그런 거 보발했다는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었는데 요즘에 와서 자꾸 체납 처분 멘탈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자꾸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이 거학을 뭐를 이렇게 척결하고 뭐를 뭐 그런 거라면은 뭐라도 이해가 되는데 다 이렇게 소시민으로서 사업자로서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를 이렇게 왜 세금 안 내고 그 딴 데다 돈을 먼저 썼니 왜 채무를 먼저 갚았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먼저 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우선 해서 징수한다는 그 규정은 있어서 세금을 먼저 내고 내가 그다음 생활비 써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길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국회의원이 왜 국세청 국정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형사처벌 안 하냐 세금을 체납하고 이런 사람들 왜 형사처벌 안 하냐 그런 말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국세청이 지금 이렇게 체납처벌 멘탈죄로 기소를 하고 그러면 검찰이 왜 그런 거를 보완해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고발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체납처벌 멘탈죄로 이렇게 기소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 검사들 이름이란 나이를 먼저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립니까? 그러면은 서른 살이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30대 사람이다. 뭐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깐깐하고 뭐를 이렇게 여유가 없이 공간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엊그저께 공부하다가 막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돼서 시입이 분별해요. 그냥 확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따져보면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재질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염라대원 가서 그러면은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재짓고 왔니?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딱 뭔가를 다 땜질을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땜질을.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큰 몇천억씩 하는 사람들 그거를 땜질을 하든지 차라리. 그런데 이렇게 그 과부하가 전부 서민한테 내려온다 이겁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형평성이 안 맞다. 앞으로 시대가 자꾸 형평성 형평성 말하는데 형평성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을 옥죄고 목죄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게 세금이다 이거요. 위에다가 세금을 때리면 그게 밑으로 쫙 내려와 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 그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당권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하고 조세채권하고 누가 더 먼전가 그 조세채권 우선주의라는 법률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에 고지했으면 그 고지 날짜를 가지고 저당권 등기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신고 세모 그 경우에는 신고일이에요. 신고일이면은 2015년 기속연도면은 2016년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6월 1일부터 1일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2016년이면 2017년 6월 1일이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2017년이면 2018년 6월 1일이라고 비교하고 2018년도면은 2019년 6월 1일이라고 비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애기가 은행이 2억 3천만 원을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이렇게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세금은 조세가 저당권보다 먼저니까 먼저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이 2018년 이것보다는 더 먼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가령 이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농협이 있고 저축은행이 있다. 2020년 2월 21일 설정 등기, 2019년 2월 1일 설정 등기 했으면 이 위에 있는 조세 채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3억 조세 채권이 먼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19년 6월 1일보다는 농협이 먼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세 채권 우선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 기일입니다. 법정 기일하고 설정 등기일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선순인지 그렇게 해서 조세 채권 우선주의를 누가 조세 채권이 우선한지, 저당권이 먼저 우선한지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반 체납자들이 거의 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세무사 말 다르고 또 누구 말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자기가 낭패를 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는 전혀 틀리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제가 틀릴지도 모르니까 한번 세무서 가서 다시 한번 징석과 그쪽의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뭐 법리대로 하는 거니까요. 법리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이제 체납처번멘탈 그리고 이게 법정 기일하고 조세 채권 우선 이런 거 그 다음에 체납처번멘탈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의 행위에 체납처번멘탈은 꼭 사회의 행위에 치소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사회의 행위에 치소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체납처번멘탈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보면 좀 괘씸하다 이렇게 괘씸하다 이거예요. 뭐를 쿠션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몰랐는데 사실혼의 배우자인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이름을 도용한 줄 모르고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해서 그 명의를 이제 주식을 양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2013년에 양도했는데 2015년에 이제 그 부가세라든지 이런 법인세 2차 납세 의무자로 과세험 주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납세 의무자 지정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생기니까 집 한 채에 있는 거를 그거를 팔아가지고 뭐를 이렇게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 양도 됐으면은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국세청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안 믿었겠죠. 뭔가가 아 이게 뭐 돈 간 거 있어요? 못 간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은 없다고 뭐를 안 믿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대응을 못 하니까 축축축축 가버려가지고 그냥 뭐 기소까지 돼버리고 최근에는 뭐 구속영장까지 친다 하고 막 그래요. 거짓말 긍정을 자백을 안 하면 수긍을 안 하면 막 구속영장까지 쳐버리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장카를 왜 이렇게 큰 거학들한테나 행사하지 왜 이렇게 사업자들한테 다 이렇게 행사를 하죠. 사업자들이 오시는 부분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돼 가지고 더 힘들어졌다 이거 아예 그냥 일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맞더라도 내가 그러면 분납이라도 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일감을 그나마 그래도 좀 일감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어진 그 일감에다가 일감만 있었지 새로운 일감이 없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공장이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야죠. 다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어딨냐 이거예요. 지금 세금 낼 돈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체납 적은 멘탈이 다고 뭐 했다고 막 일단은 막 그렇게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 사업자들 그런 식으로 잡아버리면은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하지만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뭐가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있잖아요. 이런 부가가치를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 줘야 되는 거에요. 이 칠판보다 더 큰 걸로 창출해 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저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출이 오히려 이 칠판보다 더 적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국가는 먹을 것이 국가도 부족하니까 막 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납세자들을 그래 가지고 돈 세금 안 내? 어? 이 사람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 처분 멘탈죄로 처음부터 처벌 해 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은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떤 불만을 쌓이게 되면요. 근제에 쌓이게 되면은 이 되돌리기가 참 힘들다. 그 폭발의 힘이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힘들고 이제 매출 누락이라든지 참면 계좌 이런 경우도 참면 계좌도 그게 꼭 학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면 계좌 다 썼다 해 가지고 배우자 계좌 썼다든지 가령 이제 고정적인 계좌 누구나 봐도 드러날 수 있는 그 계좌를 고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그냥 범칙이다고 해 가지고 고발까지 하고 매출 누락이다고 과세까지 해 가지고 몇십억을 때려 불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가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뭐 재기가 어려운 거에요. 재기가 어려우니까 뭘 어떻게든지 살려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게 마음같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끝 끝내 이렇게 사업자들의 힘이 참 대단해요. 끈질기고 질긴 거 같아요. 사업자는 아무나 사업자 아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보고가치 창출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돈 이렇게 자꾸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하고는 틀리다. 사업자들이 확실히. 그런데 그런 사업자들은 항상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사 한 번씩 맞아 가지고 그게 한 5년간 털려버리면 그러잖아요. 돈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거를 지금 세금 내라고 하면은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집안체에 있는 것도 다 이제 다 털려버린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제 대출 이렇게 대출 받아 버리면은 은행 쪽 입장에서는 만일 이쪽에서 공매 들어오면 무조건 자기들도 경매 청구한다 이거에요. 경매 청구하면은 뭐 자기들이 먹을 돈이 없더라도 일단 경매를 청구한다. 조금이라도 먹을 거 있으면 청구해야 되는 거고 자기들도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납세자는 집에서 이제 집 한 채 있는 것도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서 재계의 힘을 잃어버리면 노숙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뭐 세금 내려고 그동안 고생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가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다가 밑빠진 덕에 물붙기 식으로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만 하면 전부 다 도움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빼빠지게 일을 한 그 대가가 결국은 과세처분으로 오고 이거에 대해서 허망하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야 된다. 그 형사처벌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이 과연 사업을 해 봤을까? 그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내 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있는 이 돈을 종잣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편의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그거를 불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더 또 갈아타고 갈아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뭐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잘 알아요. 세법이 언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세법이 우리 이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뭐 지금의 양도 당시에 이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느냐 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것도 또 취득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뭐 사업자등록하고 임대등록한 거는 뭐 또 옛날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세법을 너무 자꾸 바꾸면서 또 또 그 부칙에다 경각조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그거 한 번씩 알려면 다시 또 이제 머리 정리해 가지고 또 정리한 거 한번 봐야 되고 그걸 일일이 다다다다다다 외울 수가 외워지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법을 너무 그냥 막 난도질 하듯이 그냥 막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안정성이 아주 안 좋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세금을 법에서 국가는 그냥 막 법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꿔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거둡게 했다. 그 의지를 불태우고 지나가는 사업자들은 체납처분 멘탈죄로 기소당하고 그 다음은 사회행위에 취소당하고 또 조세범칙에 참여계좌 썼다고 조세범칙 조사도 해 가지고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사업자들은 또. 그리고 이게 어디 세무사한테 가서 뭐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도 이 사람은 A라고 하고 저 사람은 B라고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법리를 제대로 말해주는 그래서 유튜브로 검색해 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면 유튜브를 검색하시되 제 대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명품하고 짝퉁이 있어요. 짝퉁하고 이 세정바닥에도 명품하고 짝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근거조문을 대는 사람들. 그게 명품이에요. 근거조문을 안 대는 사람들. 무슨 내용을 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제법 이렇게 다 지식을 나열하는데 근거조문이 없어요. 근거조문이. 근거조문이 없는 사람들은 짝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세법률주의인데 조세법률주의인데 조세법률 근거를 근거규정을 안 된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우리 세무공무원들 우리 직원 우리 법무과 직원들도 과세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러던데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거조문을 대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잘 안 됐다. 그게 익숙하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문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짝퉁하고 명품은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 부칙규정만 해도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조문을 다다닥 찾아가면 결국은 결론은 버킹검 똑같은 경우인데 그 근거중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실수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사업자들 입장에서 아니 그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배우자끼리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게 뭐 부부 일심동체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동간에 남편 동간에 내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니 돈 내 돈 구분 없이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 놨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막 돈을 벌라 벌어라 더 많이 버세요 버세요 이렇게 하는 거에요. 탈세제보라든지 옆에서 파생자료만 안 나오면 뭐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10억 10억이 많이 벌어가지고 100억이 되면 그중에 증여할 타이밍에서 증여세 가지고 가고 또 돌아가시면 상속세 가지고 가는데 또 거기서 거기서 또 증여세까지 더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배우자끼리 돈 예금 거래한 것이 10년 치 것이 다 보이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 이제 배우자끼리 아무 생각 없이 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더 증여로 걸어버린다 이거 일단 형식이 얼굴이 다른 사람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단은 증여로 보니까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특별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이거를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 그만큼 이제 힘든 거죠. 믿어 달라고 하면 안 믿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믿겠는데요. 신빙성이 없는데 이래 부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리한 그 3년에서 5년 걸리는 불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복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진짜 억울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세할 테니까 뭐 알아서 불복하세요. 이래 부르면은 진짜 지루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고지를 돈을 이제 10억을 용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돈을 이제 절반 정도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못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 떨어버리니까 나머지 받은 절반 가지고 비용을 다 인건비 주고 뭐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권 폐업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실적으로 뭐라도 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살기 바쁘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법인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또 직권 폐업 당하고 또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또 직권 폐업 되니까 이제 다 털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제 재촉 기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돈을 회사로 직원들한테 다 쓰고 뭐 이런 것이 100% 입증이 된다.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한다. 세무 공무원도 그런데 그 전에는 아 이게 법인세 실적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거는 다 가져간 걸로 봐라 이렇게 돼 가지고 소득 처분 해 가지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는데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기억도 없고 법인세 고지서 받은 기억도 없고 그렇다 이거에요. 종합소득세 받은 기억도 없는데 그래서 그 송달 내역을 다시 한번 다 찾아 봅시오 라고 해서 가보니까 송달 내역을 이렇게 가져 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법인세 고지서 하고 재촉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제 뭐 이렇게 교부 송달 받은 게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때 좀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소명을 했으면 됐을 건데 그 돈 다 쓴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세무공무원도 다 인정을 하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위해 줄 것인가 그거를 그래도 꽤 그렇게 불복 기간은 지나버렸잖아요 불복으로서 내가 이렇게 청구하면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게 소득 처분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속이 내가 먹은 돈이 아니고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자재비로 다른 사람이 다 기속처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픽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와서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5년이라는 저척기간이 이미 지금 지나가지고 자기는 건드리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쟁송치소하고 직권치소가 있어요 쟁송치소는 내가 불병기간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 받으면 불복해 가지고 권리를 이거 위법하지 않느냐 라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해 가지고 맞네 하면 치소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병기간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위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직권치소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직권치소 못하겠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라도 뭐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본청에다가 뭐 이렇게 답변을 질의를 해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참 그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구제 마인드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억울해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위해해 보려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그래도 좋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물론 이제 국세청이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직권치소를 못 해 주겠다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혜를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고충민원을 넣으면서 고충민원을 제발 좀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고충민원도 세무서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 국민권익위원에다 넣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에서 그거를 아 맞네 당신 말이 맞네 라고 해도 또 그건 공고적 여력밖에 없어요 공고적 여력이라는 건 해 줘라 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는 못 해 주겠다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비빌 언덕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겠네 라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관계가 제척기간이 지나도 감액 해 줘야 될 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될 제가 있을 때 제가 그거를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을 위해 가지고 과세체분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납세자 갖고 아니 너 시간이 지나더라도 국가가 아닌 건 아니다 해야지 돈을 더 받아와서 뭐 할 겁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국가가 집권체소 해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관계 안정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저는 20년이 지나더라도 국가가 잘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아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복의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대부분 없다는 것이 그게 이제 흠이죠 그렇지만 이제 고충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걸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못 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도움받았다고 또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배웅하는 사무실 밖에서 제가 배웅하는 그 뒷모습들 보면 다 뭔가가 쓸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참 이렇게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고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사업을 해도 그러고 남자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자의 비해라는 것은 참 뒷모습이 쓸쓸하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뭐를 하는 것은 그거는 참 존중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존중을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뭐 세금 좀 안 냈다고 그걸 가지고 막 출국금지 시켜 본다든지 그리고 체납처럼 멘탈 시킨다든지 막 죄인다라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참 어리석다 그 공무원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분명히 또 자기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그 역풍을 꼭 맞을 것이다 누구를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모함을 하면요 그 침이 결국은 자기한테 자기 얼굴에 떨어지지 남한테 떨어지는 게 절대 허공에 침벳기거든요 어린 마음에 함부로 이렇게 세상을 단죄한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위에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뭐 감사든 수사든 조사든 간에 누가 직원이 담당자가 하면 막 자기가 왜골수로 해 버리니까 그걸 못 건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감사원에다가 심사청구를 한 거 아니니까 뭐 하나 감사 지적 받은 거 그거를 이제 푼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윗분도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아니다고 잘못 생각한 거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선을 행하는데 자꾸 위에서 노비 받아가지고 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같아요 요즘 세상에 다 권리의식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다 권리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뭐 이렇게 공손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공손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직을 칼을 잡는다 그러면 저는 그게 상당히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참 이게 무서워지는 가고 있다 서민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사업자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거를 좀 따뜻한 마음으로 케어를 하고 이렇게 보듬아 주고 뭔가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자 보기를 막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정작 돈을 벌어 보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거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단죄를 하고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를 단죄를 하려고 그 사람도 옷 벗고 나와 버리면요 진짜 자기도 까마득 할 겁니다 제3자로 제가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위에 보니 야 성준아 나가면은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다 보이더라 세상에 세상에 다 보이는데 막상 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이러더라고요 참 그 말이 명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항상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말을 두서없이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을 눌러 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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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